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특정 국회의원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특정 국회의원은 뭐냐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압력이 있는 것 같다 한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관련해 특정 국회의원이 생각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해권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강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어떤 의원인지 그 의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죠. 애초에 수사가 지금 7개월째. 저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죠. 당연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보도는 이 내용입니다.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초익기 몰린 이준석 수사. 경찰 압박 배경엔 윤해권이란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본문 내용 중에 보면 경찰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선 이른바 윤해권으로 분류되는 특정 국회의원의 신뢰명이 오르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니 제가 박원석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압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추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게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달, 8달 이렇게 돼가는데. 그동안의 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았고. 특히 청구인 조사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아이칼시트 김성진 전 대표. 이사란발 얘기가 여과 없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요. 소환을 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죠. 워낙 시일이 많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뭔가 사건을 만들고 싶으나.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 인사를 앞두고서 어찌어찌 했다라는 얘기도 돌고. 또 관련된 총경을 담당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대장 총경을 교체했다. 이런 설도 나오고. 그래서 순수한 수사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마침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걸 놓칠 이준석 대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특정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서 특정 국회의원인데 누구라는 건 우리 다 추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던 어느 분일 거라고. 누구예요? 실명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던 어느 분. 아하 그렇구나. 윤핵관 중에. 몰랐어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아니 저는 그냥 놀라서. 그래서 오늘 이철규 의원 이름이 다른 아이템에서도 많이 오르내릴 것 같은데. 물론 확인할 수는 없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혐의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가 통상의 그냥 순수한. 순수한. 수사로만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사석에서 경찰들이 이거 누구누구가 자꾸 압박해. 라는 얘기가 있는지는 사석에 안 들어가서 했으니까 모르실 것 같긴 하고요. 제가 경찰이 아니니까. 네. 경찰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은 건 아닌데. 만약에 압박에 들어갔다면. 7개월 이상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압박이라고 할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죠. 7개월째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인사 나온 그 배경이 좀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압박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압박이라는 거는 했다 하더라도 큰 그게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참 저희 당의 이 분란을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한데. 4월 21일 날 왜 그렇게 빨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징계 절차 개시가 있었느냐. 4월 21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없었으면 쉽다라는 개인적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뭘 정리하고 하든지 했어야죠. 지금 수사가 이렇게 미진한데. 그 징계 절차 개시로 인해서 지금 당이 몇 달째 이게 뭡니까? 제가 개인적 바람이라고 얘기한 건 예를 들면 종친의 입장이거나 그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종친은 너무 커요. 저는 뭐. 저는 뭐 충분히 압박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압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권성동 대표의 문자 파동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도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여지는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께서는 복지부에다가 임원 명단을 임기가 있는 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적도 보도가 됐었고요. 심지어 제가 있는 환노위에서도 이번에 업무보고 측면에서도 사실 임기 언제까지 적어와야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또 한겨레 보도 보면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은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일부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윤회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척을 진 분들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류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단순히 기소나 수사뿐만이 아니라 모 의원께서 윤리 징계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서서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이 이런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익힌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오해를 살 만한 정황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경찰이 말하자면 한 의원의 압박에 의해서 수사를 더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 기사를 저도 읽어보니까 이제 막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조사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기류들은 있었으나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받아서 수사를 더 하고 그건 뭐 국민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드러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때. 오해라는 말씀이시죠. 오해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여하튼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반듯한 두 분이 이게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해일 수 있다라는 말 속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내포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압박이 있어도 결과가 특별히 나오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 건 아니죠. 압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외압인 거고 있었다면 문제인 건데 충분히 뭐 그럴만한 개연성이 보여요. 전후 좌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전에 국회에서 무슨 아마 징계 직후였나 징계가 진행되는 도중이었나 마이크 꺼준 줄 알고 의원들끼리 얘기하다가. 윤리미 징계. 수사 결과 나오면 그다음에 또 추가 징계하고 최근에 추가 징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혐의가 있다면 이나는 전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으면 만약에 그래서 이 검찰로 송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금액락에서 추가 징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 과정이 아까 4월 며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을 시작으로 그날을 시발로 이 전 과정이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와중에 들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들키고 있어요. 체리 따봉 문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외암 논란까지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한 얘기들까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해권들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밀어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4월 20일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4월 20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바로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는 사석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황은 없고요. 개연성 있다, 오해일 가능성 있다, 오해일 거다라는 의견으로 양쪽이 주셨습니다. 이 얘기와 별개로 윤핵관의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어제 이핵관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이달 초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 쏟아내시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철규 의원이 당대표실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량한 자리를 얻겠다고 이 전 대표한테 가서 사과하겠나 사람 명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앞서 그런 얘기를 했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윤핵관과 이핵관이 이제 소송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참 감정 싸움인데요. 사실은 전후 맥락은 모르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막말을 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막말한 적도 없고 또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인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자기가 고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까지 굳이 방송에서 할 이유가 뭐였을까 싶어요. 우선 앞에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굳이 뭐가 나아질 만한 상황이 있었겠냐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당 내부에서 지도부끼리 이런 말을 주고 받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돼서 뭐가 좋을까 싶고 이철규 의원이 또 이제 이걸 고소까지 하시니까 아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단지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까 감정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핵관 그리고 이핵관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두 대척점에 딱 이 접점에 두 분이 계신 걸로 보여요. 요즘에 보면 이 며칠 사이에. 좀 법적 조치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됐으니까 또 다른 뉴스가 또 생겨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뭐 강경하게 내가 나가고 있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 정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블러핑을 쳐가지고 나는 강경하게 대응할 테니까 더 이상 논란의 핵심으로 나를 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극단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대부분이 윤핵관에서 비도댔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측근만 기용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국민들께 남아 있는데 방송마다 그리고 언론 보도마다 전부 다 윤핵관, 윤핵관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이 결국에는 국민들 감정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이준석 대표한테 뭐 압력을 경찰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극단에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만 이런 논란들을 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블러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둘 사이에서 블러핑을 하려면 직접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할 거야. 내지는 언론 플레이를 할 텐데 이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할 거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용태 최고한테 직접적으로 고소를 꽂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둘 사이에 이런 정치적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이게 기분이 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소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액관, 윤핵관 갈등 굉장히 심하고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초반에 정치에 들어와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갇혀보신 점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어떤 정치적 말의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걸 명예훼손으로 거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는 하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내용 자체가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 것이 국민의 망신이긴 하지만 소송전으로 가는 것은 이거 정말 진흙탕 만들자는 거라고 해서 저는 뭐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여야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면 간간히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지나치게 정치의 사법화를 낳는다. 이런 성찰이나 비판이 있는데 이게 한 당내에서 그것도 당 지도부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떠나서 이건 거의 막장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글쎄요. 사실관계는 모르죠. 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3자들이 실제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걸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쨌든 피의 고소를 당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 뭐 하진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에 대해서 무고로도 고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정말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라면 당사자에게 이걸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사과하라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이제 고소를 해놓고 이건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힘이 있는 쪽은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당내에서 힘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원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이 있는 현직 의원이 원외의 청년 최고위원을 고소한다. 이제 전직이 되는 거죠? 이제 전직이죠. 전 최고위원. 이게 어떻게 보일까? 정치적으로 법률적 결과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는 그다지 사력입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 이철규 의원이 명예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김용태 최고위원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비판들을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준석 대표의 비판이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더 많이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니요.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김용태 의원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줬다. 뭐 그런 거. 난 정말 감정이 상했다.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마치 감히 범무서운 줄 모르다니.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소송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김용태 최고위원을 향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응당, 고소를 할 법도 한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 가려가면서 명예가 훼손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살짝 보충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 두 분이도 입장이 약간 달라요. 그 얘기는 아니고 강동과 파평윤, 윤희석 대표님께서는 약간 윤핵관과 가까운 듯한 전혀 배타적이지가 않으시고 또 이제 노원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리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지역구를 맞붙어 있는 김재석 전 비대위원께서는 약간 이액관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지정학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이웃사촌이잖아요. 그럼요. 심리적으로는 뭘 수도 있잖아요. 지식학심리적으로. 다깝게 보여요. 심리적으로도. 북한과 대한민국도 붙어있습니다. 애써 먼 척하셨잖아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었어요.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이철규 의원 간에는 서로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했고 이철규 의원도 뭐라고 했고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쌍방과실로 해서 그렇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한 건데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수많은 고소고발 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한 거 안에서 한 거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그 결과는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직 의원이 그것도 상당히 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의원이 원외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런 식의 소송을 하는 게 겁주기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됐을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반론하고 비판할 수 있었는데 법적 대응을 해서 처벌할 거야. 이걸로 사실 처벌되겠습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되겠냐고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고지를 좀 드리면 매일 하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안에 대한 의견, 패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좋은 댓글을 골라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무작위로 무작위라고 하지만 일단 저희 패널 분들의 바로 반응하는 그런 댓글들을 두 명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더 하면 오늘 라디오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애초에 본인은 7달째 조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님은 압박을 했으면 왜 수사를 못하겠냐라고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또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찰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지점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할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분이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들었고 두 번째 또 이분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대요. 경찰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늦어진다는 얘기를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소시효를 어떤 혐의에 대해서 해야 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임박했다고 보고 이제 기사에는 이분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그다음 수순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있으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만간 있을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지요? 피고발인 조사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김성진 아이카시트 대표라는 분이 그동안에 진술한 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로 보면 이른바 성접대를 포함해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시트 방문을 위해서 접대를 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시효도 완성이 됐고 범죄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최태원 SK 회장의 사련을 주로 의도하고서 접대를 했다. 그런데 그것도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그로 인해서 사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2015년도 9월에 접대는 그때 이미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그냥 그간의 친분이나 예의를 때문에 접대를 했다. 혹은 이제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범위가 하나라도 공소시효가 남은 하나라도 범죄 혐의가 성립되면 그 이전 거를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 묶어서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각각의 향원과 접대가 동일한 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2013년도는 박근혜 대통령 방문, 14년도에는 최태원 회장 사면, 15년도에는 그냥 친해서.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범죄의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범위가 구성이 안 될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거 결국에는 사건 송치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 수사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일각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하되 의심되는 범죄 사실,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른바 망신주기하고 끝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만큼 경찰의 수사라는 게 또 김성진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그다지 신빙성이 있거나 당장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혐의가 몇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고소 또 고발안 측에서 보면 몇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을 보면 먼저 성매매 혐의가 있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에서 주장한 겁니다.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접대가 있었다. 만약 성접대를 받았다면 성매매 특별법에서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없었다. 그리고 왜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냐라고 몇 차례 언론에서 묻자. 이미 6차례나 부인을 냈다라며 최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2013년이면 공소시효가 2018년에 끝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혐의를 볼 텐데요. 남인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또는 최태훈 회장의 사면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은 건데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는 2015년 9월까지 여러 차례 접대와 선물을 했다. 여기에는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등도 들어가고요. 성접대도 앞서 말한 2013년까지 쭉 이어져서 그 두 차례가 있었고 다른 식사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9월까지 하면 포괄일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발인 측의 주장인데 이준석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밥을 먹은 것. 예를 들어서 본인과 다른 높은 법관 여러 명이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접대라고 집어넣었냐. 그런 게 또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기소 가능성이 어려울 거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과 출신이긴 하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콕 집어서 박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나 기사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소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 수 있는 거고 하나 남은 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고. 무고죄. 애초에 이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그쪽 관련해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수 혐의로 고발한 게 있는데 허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맞아 사실으로 밝혀지면 그러면 무고가 된다 뭐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고로 기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혐의는 없고 그땐 또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다 걸어서 걸었다. 그렇죠. 고작 무고 하나 기소했는데 여기까지 진행된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도의 정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이제 이 수사를 놓고 어느 것을 기소하고 어느 것을 부기소 의견을 넣어야 될지를 혼란인 거예요. 사실 언론에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너무나도 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사 내용조차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시효가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해서 사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기에는 상당한 좀 무리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 7억 원의 약정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교사 정도의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시효가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문제를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하필 이 타이밍에 7억 원의 약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권욕을 치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시효에 관한 문제들은 박원석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차치하고 하더라도 너무 좀 무리하잖아요. 그걸 뭐 굳이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안 되는 거를 해서 그거는 사실 저는 이 기소하기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리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안 될 거라고 보고 그거보다도 제가 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그럴만한 과연 힘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라는 면 알수원수지의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김성진 대표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급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관부터 해서 근데 그 정말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은 전직 청년 비대위원을 굳이 로비를 해서 최태훈 회장의 사면을 요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디에 모시고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한테 뭘 기대하고 그 정말 고위급 관료들한테 다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성진 대표의 말에 일관성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에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용면으로 봐도 사실은 기소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면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된 면을 봐도 사실 임두석 대표에 대한 기소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도 전직 청년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원이었는데 청년이었죠. 청년 비대위원으로 콕 집어서 임명받은 건 아닙니다. 따로죠. 따로인데 이제 어쨌든 비대위원인데 청년이었죠. 전직 비대위원이 그 정도 힘이 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힘 없는 거 잘 보이죠. 제가 가진 힘은 이제 야당일 때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곧 여당이 됐잖아요. 저도 뭐 이제 곧 여당이 됐지만 제가 가진 힘이라고는 물리적인 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 세요. 물리적인 힘은 꽤 있었고 정치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 댓글에도 물리적인 힘 상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될 거다 어려울 겁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법대 출신으로서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법대 출신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가능성 등을 저희 네 분의 의견으로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주영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시기를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주도부가 뽑힐 겁니다. 자 12월에 전대회가 시작되면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후보등록공고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지요? 없죠.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구경만 하지는 않겠죠. 뭔가 작용을 하려고 하겠죠. 목소리 큰 구경꾼이 될 수도 있는. 그럼요. 사실 지금 비대위에서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것보다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불출마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사실 좀 더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당권을 꾸려야 될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들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꽤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는 비대위 입장에서는 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고민이 이준석 대표의 불출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만 지금 주영웅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시기에 하게 된다면 이 고민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던졌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시점에 전당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당으로서 비대위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 지도부를 안정시키자. 이런 의견도 또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조기 전당대회가 있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12월 시작에서 1, 2월쯤에 답한 내는.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만을 생각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경우에 그럼 다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이준석만 나오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지난해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의 그 상황. 그때 가졌던 국민적 여론 지지. 이런 것과 지금이 같느냐. 그걸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저희 당은 결국 민심 3, 당심 7. 이걸로 당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 시점에서. 자유롭게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출마하면 당선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 이거는 별로 논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윤해관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그게 아니고 안철수 의원처럼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어쨌든 정기국회는 지나고. 그러나 공통점은 연내해야 된다. 후보 등록을. 왜냐하면 이준석 징계 풀린 다음에 후보 등록하면 안 된다. 이건 공통점일 거고. 저는 그보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의 이런 내분 상황, 내홍 상황, 이로 인한 상처. 이거를 치유하면서 뭔가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럴만한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진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설사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또 본인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한들 지금과 같은 장애 여론전을 멈출 거냐.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EPS에 멈추지 않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윤해권 은퇴시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자 이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 그게 얼마나 당원 가입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새롭게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유입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당대회 때 조용히 안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나서지 못하면 본인이 지원하는 어떤 후보를 만들어서라도 결판을 보겠다.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과 부합하는 얘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윤해관들이 지지하는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오래 가겠냐. 역시 가능성은 나한테 열려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 꼴로 해서 그러면 총선 때까지 그 지도부가 공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예, 글쎄요. 지도부가 2년을 보통 가는데 2년을 버틸 수 있겠냐. 그 뒤에 설명이 약간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못할 거기 때문에 2년을 못 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건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이준석 대표 행보를 보게 되면 이른바 윤해관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거는 그냥 다 부차적인 문제고, 윤해관들이 당의 지도부로서 장악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설령 내가 당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위 징계가 더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윤해관만큼은 우리 당에서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 윤해관을 계속 매칭시키면서 이준석 대표가 피곤하다고,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를 피곤하다고 느끼면, 피로감이 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윤해관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늘게끔 하는 전략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윤해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본인이 직접 나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원할 후보가 있으면 지원하겠다, 윤해관들은 안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이렇게 계속 이준석 대표가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도 윤해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뭐 어쨌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할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언급도 한 거 있는데, 앞서 이철규 의원의, 윤해관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의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양측 다 일부는 감정 싸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너절되는 꼴은 못 본다, 서로. 약간 이런 게 있는, 그런 건 사실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겠죠. 권자단 비판과 토론은 뭐 괜찮지만, 지금은 약간 감정 싸움 단계로 양측 다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오후 저희가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다른 뉴스도 또 보겠습니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300m 내에서는 안 된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모습입니다. 지난 몇 달간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단체 시위로 소란스러웠던 마을이 모처럼 고요한 풍경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최근 집회와 시위가 격해지면서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최장 300m까지 넓혀서 이 지역 내 과격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비 좀 왔으면 김성원 징계 논의. 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혜 복구 현장 실언으로 무리를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합니다. 해당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윤리위가 당의 위신 훼손과 모욕, 개파 갈등, 조장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리위 입장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빚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성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건인데요. 오늘은 징계 절차를 개시하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날이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이 출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당이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거를 회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좀 당긴 것이어서 이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윤리위에서 그것도 관심이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추가 징계를 논의할 거냐. 왜냐하면 저희 당원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징계 중인 사람에게 또 징계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더 과하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더 과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원권 징계 정지 6개월보다 과하다면 더 하거나 12개월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탈당 권유부, 재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굳이 긁어부스러움을 만들 필요가 없다. 끝까지 갈 상황인가 싶어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넘어오면 징계심의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윤리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징계심의에 착수할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한다면 윤리위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저건 너무 도가 지나쳤다라고 판단을 해서 윤리심사에 착수하는 건데. 그거는 윤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있지 않잖아요.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데. 최고위가 하면 몰라도. 만약에 윤리가 지난주에 이왕위 위원장이 구두경고 부승을 하게 했지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별도의 안건을 윤리심사를 한다면. 저는 그건 과도한 얼권이다. 윤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보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긁어부스러움이고 불을 더 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무슨 말을 조심할 이준석도 아니고. 그런다고 기죽을 이준석도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가 무슨 징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다면 저는 윤리위 정당성의 문제 얘기를 전면으로 받을 거여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하나도 없는 명백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윤리가 하나하나 심사하기 시작하면. 윤리위는 최고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관의 정치적 판단 기구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당내 조직상, 기구상,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다 예를 들면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아서 윤리위에서 심사한다고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은 계속 윤리 징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말, 대표급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윤리가 판단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김성원 의원의 징계 이외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시사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윤리위는 정치적 기관으로서 오명을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성원 의원의 윤리위로 다시 돌아오면요. 사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가 아니고 국회 차원의 윤리가 열려서. 김성원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수재민들이 아직까지 복구도 못했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삶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나 잘 나오게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의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주 중징계에서 최고 징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사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의 윤리도 열려서 이 거취를 좀 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양산 문 전 대통령의 사주 앞에서 경호구역을 300m까지 넓혀서 오늘 그 앞에서 경호구역으로 경호원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뭔가 단속도 하고 자제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좀 약간의 실랑이 있었지만 대체로 평온했다라는 게 이제 현재 취재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신다면? 모처럼 잘한 거죠. 모처럼 잘한 거다. 지난 6월에 이 질문이 도어스티팽에서 나왔을 때 법치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실 앞에도 시위가 허가되니까 법에 따라서 잘 되지 않겠냐. 그건 굉장히 아쉬운 발언이었고. 국회의장이 간곡히 권하신 점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물론 경호구역을 300m로 넓힌다고 해서 그 안에서 시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욕설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는 거고 경호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시위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문제는 시위대의 반응도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데시벨을 더 높인다든지 300m 바깥에서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제 자제해라라는 뜻을 보수 유튜브 출신들도 많이 대통령실로 부르고 하셨는데 계속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 시위를 조금 막아달라. 경호 방경을 좀 넓혀달라라고 말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집회 시위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설도 많이 없어졌고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에 대한 비판을 사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못 받는 전두환 씨의 경호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심각한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커터카 협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잘한 결정이지만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네, 뭐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수 유튜버가 용산에 많이 있어서 불렀던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썰핑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또 영화표를 줄 수 있는 댓글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에 윤핵관이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행복님, 본질을 따져봐야 된다. 성상납을 문제 삼아야지 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합니까? 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주목하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WKIM님, 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소송전이라니 새싹에게 영양제는 못줄망정 밟아 죽이지는 마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이와 아이가 번갈아 있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무슨 접대 여부를 밝히는데 7달, 8달씩 걸리냐? 복잡한 금융수사면 10년 걸리겠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식이 형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은 안 써서 제가 어떤 성식인지 모르겠는데. 제발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이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자고 제가 이준석 대표 지지자인데 요새 장인어른하고 어색해 미치겠습니다. 작년엔 사이가 좋았었는데 핵심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표 주세요. 우리 영화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네요. 장인어른 모시고 영화 모시고. 사이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드리겠습니다. 성식이 형님 영화표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도마트님 있습니다. 새공주 아빠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나 공짜표 받아보고 싶네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는 돈으로 보십시오. 소망이님이 패널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와, 오늘은 외모 배틀인가요? 화면이 환해지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구와 대조구 실험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 과학적 실험 방법인데. 지난주하고는 장철민 의원이 전용기 의원으로 바뀐 사실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장철민 의원이 보고 계시면 미소천사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똑같으세요. 전용기 의원님만 바뀌셨습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이분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윤희석 대변인님을 권희석님으로 해서. 갯딸님. 갯딸 올림으로 해서. 권희석님 멋있습니다. 했던 분 있겠습니까? 이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윤희석님을 권희석님으로 해서 미안해요. 희박하겠지만 영화 티켓에 눈이 멀어서 갯딸이라고 했네요. 석연치 않겠지만 영화 티켓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일단 빵 터졌는데 이미 두 장이 나가서 못 들였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윤희석으로 앞글자로 해서 주셨습니다. 아, 희박 이렇게 삼행시로요? 네. 윤희석님을 희박하겠지만 석연치 않겠지만. 이거 앞에만 끄으니까 별로 어까면 좋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구제가 안 돼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네요. 윤희석 제로콜라 윤희석 화이팅. 유튜브도 보셨네. 제로콜라 말씀하신 거. 유튜브 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돼지의자왕님도 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관련돼서. 김재섭 너무 멋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여친 닮았네. 뭐야? 뭐야? 뭐 이거. 제가 롯데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잘해야 돼요. 말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전현규 의원님 관련돼서. 젊고 잘생긴 이 의원은 누구신가요? 윤희석 파이팅 했습니다. 91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91년생 전용기 의원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주목을 한 거. 네. 전부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두 분이 나오셨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썰전 나이트라고 온리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에 바로 이 세트 앞부분에서 지금 밑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포장마차 컨셉으로 했는데 내용이 알차고 상당히 재밌었다. 다만 이제 음향이 좀 암질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내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장소만 스튜디오지 저희 팀끼리 그렇게 또 자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선거로 댓글 중에 민주노총이 제작한 거냐. 음향이 왜 이러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제 의견도 있네요. 썰전 나이트 재밌었다. 근데 박 부장님 회식에서 노잼이실 것 같아요. 못 놀아보신 게 티남. 아닌데. 아닌데. 썰전 나이트에서 제로콜라 드시는데 왠지 짠했네요. 화이팅. 박원석님은 너무 잘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 그리고 썰전 나이트에 빠져들었다는 의견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력난이 있어서 그걸 매주할지 격주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제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확대명의 역설로 잡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순회 경선이 호남에서 열렸죠. 광주, 전남, 전북인데요. 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8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호남 경선만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데 전북이 76.8, 전남이 79, 광주가 78.6%로 호남에서도 70%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권리당은 약 3분의 1이 호남인데 이 정도면 전영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 경선이 남았습니다. 이따가 투표율 이야기도 할 건데 수도권에 있는 당원 비율이 사실 전국에 있는 당원 비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투표했고 절반이 앞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심한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교적 조용해 보이지만 민주당도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당원들이 이재명이면 이 당을 개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아쉬운 게 언론이나 일가계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괴물처럼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이미지 그리고 많이 바뀌고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묻혀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당원들은 선거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민주당 한번 제대로 바꿔봐라 개혁을 한번 해봐라라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면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율, 권리당원 비중이 40%죠. 2020년에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41% 했는데 당시 이낙연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하는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투표율이 42.7%입니다.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누적 권리당원 투표율은 36.4%.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만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무관심이 커졌나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졌다. 굳이 투표 안 해도 투표율이 낮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선거 초반부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보다는 결론이 정해진 전당대회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져요. 어떤 선거든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후보가 둘만 남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좀 이 중량감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뭔가 치열한 경쟁이기보다는 정해진 게임에서 이게 이제 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상황이어서 권리당원들이 투표 안 해도 결론이 이미 예정돼 있는데 굳이 투표하냐 이런 투표 동기를 떨어뜨린 측면이 하나 있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한 5, 6%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신이 안 나는 상황이죠. 대선도 졌고 그 뒤에 지방선거 때 좀 명예롭지 못한 당의 모습 특히 재보궐선거에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뒀던 모습에 대해서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나 이런 거에 맞느냐 그게 이제 지방선거의 최저투표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 후보가 출마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열세예요. 이게 지금 당선권 안에 들 수 있을지 오늘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총갑서 후보를 지지한다 밀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호남의 묘한 소외감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더군다나 여당이 워낙 심하게 이게 어그로를 끌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당 전당대회가 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상황을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좀 보면 전통적 지역 기반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송갑서 후보 혼자 나왔는데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고 지지선언을 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호남 출신 후보가.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투표율도 많이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런 게 연속이 되다 보면 호남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이재명 위주의 지도부가 곧 탄생되겠죠. 그 지도부는 호남 정서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호남의 정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그런 징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리고 호남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까지는 용이 되지만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들, 이른바 반이재명 내지는 비이재명에 대한 공간조차도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호남의 유권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투표장이 안 나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의원의 1인 사동화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당원 개정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돼서도 신문을 표방하는 사람들 내지는 비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가차없는 공격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의원의 1인 사당화가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느껴야 될 것 같고 아마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당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보기 싫다. 이게 아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짝게 혹시 한 마디?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 특정 지역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전국 기반의 정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효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수도권 경선을 지켜보면서 투표율 같은 것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굉장히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수도권에 더 많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한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 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여기 있는 이성대 기자가 보도구 인사에 따라 보도구의 국제외교안보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국제외교안보부장이 가서 데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 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요. 뉴스 썰기는 사실 2부장 정도 캐릭터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서 일단 2부장의 아들이 클 때까지 당분간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와 새로운 코너를 준비할 때까지 강지영 아나운서는 뉴스 썰픽을 계속하고요. 뉴스 썰기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가 당분간은 잠정 뉴스 썰기는 중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뉴스 썰기는 100만 회, 250만 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좀 서운하기도 할 텐데 소감한 말씀을. 조회수는 아무래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큰 이슈들이 많아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좀 어렵잖아요. 정치 이슈들이. 그래서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자근자근 쉽게 썰어드린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소화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평 시청자, 일반 시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시청을 하겠습니다. 그 댓글도 자주 남길 테니까. 네. 티켓.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휴가 중에 댓글을 보냈는데 제가 몰라서 못 봤어요. 티켓. 강지영 아나운서도. 말씀하실 거 더 있으실까요? 아무튼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썰던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더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저희 썰기 콤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하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션리 이성대 부장의 자리를 잘 메꿔보도록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썰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3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아직도 시간이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멈출 수는 없어 후! 후!